어멍어스와 마음 아픈 강아지들 제목 강아지, 글그림 김찬희 특별출연 호두 어느 날 어멍어스는 마음이 아파서 지구로 왔어요. 지구에 도착한 어멍어스는 강아지 친구들을 만났답니다. 어멍어스가 병원에 갔는데 강아지 친구들도 많았어요. 강아지들은 버려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파 병원에 왔대요. 우와, 지구에도 마음 아픈 친구들이 엄청 많네. 호두야,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 나도 많이 아프다. 호두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멀리서 온 어멍어스와 친구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어멍어스는 강아지 친구들과 피자도 먹고 미술로 치료를 잘 받고 우주로 돌아갔답니다. 호두도 친구들 덕분에 마음의 위로를 잘 받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제 친구들이 마음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